1신테크윈 1신테크윈이 어떤 뜻인가요? 하나의 마음, 변치 않는 그런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뢰의 1신과 테크윈은 기술로서 최고가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사고를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곡선 H밴더기라는 것은 1신테크윈이 최초로 개발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자동 곡선 엣지 밴딩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개발한 제품입니다 그래요? 네 그럼 그걸 가지고 해외시장에 활발하게 마케팅을 펼치는데 말씀으로는 동남아 쪽에는 대다수가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 나갔습니까? 현재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네 태국 중국 지금 저희 기계가 나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대형 가구 공장들이 많이 있죠? 네 글로벌 기업들 네 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케아 하청 업체에 저희 기계가 들어가 있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인터우주사라고 글로벌 가구 제조회사인데 네 프랑스 회사거든요 네 베트남 공장에 저희 기계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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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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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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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alousy 싱크 쪽도 제품 개발이 안 되고 제가 이 시장을 한번 개척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다양한 곡선을 구현할 수 있는 기계 장치가 있다. 설비가 있다. 그리고 그것도 아까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가격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큰 규모의 가구 공장이 아니더라도 간의 수공업의 작은 가구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 설비를 장만을 해서 부담없이 아주 새로운 곡선형의 유선형의 가구 오브제를 만들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기회가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일신테크윈에서 개발한 공면형 자동 밴더기와 더불어서 그 공면형 자동은 좀 가격이 비싸니까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수동 또 그거에 이어서 엣지 트리머죠. 엣지 트리머를 같이 구비하셔도 충분히 그러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가구를 만들어서 시장을 만들 수 있다. 참 너무나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국내 고객분들도 그런 트렌드의 욕심은 다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걸 하고 싶으면 부담없이 저와 상담을 하셔가지고 얼마든지 방법은 많이 많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상담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런 유행을 좀 같이 창출할 수 있는 봉관자가 됐으면 참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저 홍성수 대표님을 보면 사실은 기운이 납니다. 아주 젊으신데 이렇게 특별한 기계를 만들어서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마케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라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이 영업을 통해서 거꾸로 엔지니어가 된 그러한 사례입니다. 아주 특수한 사례인데 열정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의 가부시장 너무나 지금 위축돼 있고 사실 이케아 출점 이후에 너무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접하셨다면 새로운 돌파구로 일신테크윈에서 개발한 자동 밴더기나 수동 밴더기 또 엣지 트리모기를 정만하셔서 새로운 기회시장을 한번 열어보실 것을 권유를 드리면서 한방 주제를 마칩니다.